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성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나오는 폐해 배터리 시장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폐해 배터리 시장 구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전기자동차가 처음에 잘 나갈 때만 해도 어떤 단점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CR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너무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의견에 불과했죠.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가 어느덧 궤도 위에 오르고 테슬라라는 업체가 사기꾼 기업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으로 추앙받으면서 큰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주유소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봐야 쿠폰 받고 계산대 왔다 갔다 하는 거 포함해봐야 5분 정도인데 전기자동차 충전 15분 걸린 거 누가 기다리냐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 밀리면 지금 주유소도 빽빽히 막혀 있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 이런 얘기가 막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는 아예 그러면 전기차 교체를 하겠다. 주유하는 시간이랑 똑같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도 그 배터리 교체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충전소에다가 교체소를 만들어서 교체를 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느냐 뭐 또 대응이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초반에 비해 이렇게 시끄러워진 게 사실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스탠다드 모델에 다 전 적용한다는 얘기를 어제 했고 그래서 SK온도 LFP 배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LFP 배터리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는 ESS 하겠다.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하는 게 재사용이죠. 재사용. 그리고 SK온은 LFP 배터리가 워낙 그 원가가 싸니까 그쪽으로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아마도 테슬라는 미국 전역에 테슬라 충전소를 같이 인프라 구축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LFP 배터리가 반 정도밖에 NCM, NCM에 비해 못 달려도 곧 가다 보면 미국 전역에 테슬라 충전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고 거기다가 테슬라는 만약에 정말 NCM이나 NCMA에서 코발트를 빼가지고 LFP 배터리보다 밀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근접한 거를 만든다. 그러면 테슬라는 아예 자기네가 개발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비용이 반 밖에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를 자기네가 테슬라 배터리를 만들어버리겠다. 내재화시키겠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입장에서는 폐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여차하면 그냥 자기네 배터리 내재화 기술력 키워가지고 올려버리기 반으로 더 줄여서 LFP 배터리보다 성능 좋으면서 비용도 덜 드는 거 하면 된다. 이러고 있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기술적 우위가 있는 이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눈치고 대신에 뭐 어제 리튬 황 배터리 같은 거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기술력을 앞당겨가지고 지금 게임 체인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배터리조차도 지금 화재 사건이 몇 건 일어나면 신뢰도가 확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고차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니 그 전해질을 액체로 된 걸 고체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무게도 훨씬 덜 나가고 폭발의 위험도 덜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빨리 앞당겨지면 좋겠지만 언제 앞당겨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전시회 때 리튬 황 배터리 그거 전시했다는 것도 우리가 전시회 가보면 아는데 전시하는 거는 양산이 되려면 한참 거리잖아요. 맨날 자동차 전시회도 가보면 멋있는 모델들과 함께 컨셉카가 있는데 저런 차 나오면 당장 산다는데 저런 차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내가 다 늙은 다음에 나오지 맨날. 그렇잖아요. 맨날 구닥다리 차만 나오다가 이제서야 타려고 하니까 옛날에 봤던 전시회 때 봤던 디자인의 차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먼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댄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하려는 게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하도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는다고 하니 그러면 그 폐배터리에서 다시 뽑아내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그걸 쓰면 원가 절감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광산에서 직접 들여오는 가격이 비싸니까 폐배터리를 폐차장에서 갖다가 그걸 뽑아가지고 다시 배터리 만드는 쪽으로 바로 공장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회사들이. 그래서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전고재 배터리니 리튬황 배터리니 이런 거에 기술 박차는 계속 하고 있겠죠. 그게 언제 양산될지 모르니 지금 당장의 어떤 방어를 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서 폐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도로에 다니는 차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차지만 앞으로 전기차의 성장성을 그린 그래프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2, 3년 되면 금방 이제 또 우리 건전지도 보시면 1차 건전지 말고 충전하는 건전지가 있어요. 우리 그냥 시계 쓰는 건전지도. 그런데 그거 몇 번 충전하다 보면 금방 달아버려요,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옛날에 배터리 달린 요즘에는 일체형으로 나오지만 배터리 빼서 쓰는 삼성 SDI 거 그거 충전하다 보면 배터리 정말 금방 달잖아요. 그러니까 충방전을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수명이 금방 달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새로운 신전기차들 있죠. 그게 2, 3년 되면 배터리를 차값 이상 내고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재활용, 재사용이 막 분간 없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헷갈리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재활용하고 재사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분해해서 거기서 금속, 아까 전에 거기에 니켈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망간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리튬도 있고.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거고 재사용은 분해를 하는 게 아니죠. 재사용. 그냥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함에 책을 갖다 버렸어요. 근데 어떤 다른 집에서 보고 이 책 너무 필요하니까 그대로 갖다 써서 읽잖아요. 그거 재사용이죠. 근데 재활용은 뭐죠? 그거를 센터에 가서 재활용 센터에서 공장 같은 데서 파지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잘게 잘게 부숴서 그 종이로 새 책을 만들어요. 그게 재활용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 분간 없이 쓰이고 있어요. 언론 기사를 보면은. 어떤 데 막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사용은 뭐냐면 초기 용량의 7,80% 수준으로 감소한. 2, 3년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폐배터리를 분해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ESS용으로 쓰는 거예요. ESS에 그게 ESS가 대용량 전지인데 우리 태양광 풍력 아니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조력발전도 맨날 썰물이 있는 게 아니고 밀물이 있는 게 아니고 밀물대가 있고 썰물대가 있는 거잖아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할 시간이 있는 거고 태양광도 해가 뜨는 시간이 있는 거고 바람도 바람이 부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건 그게 놓을 때는 뭐 하냐. 놓을 때 공급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발전을 시켜서 ESS에 저장을 해놨다가 태양이 안 비치는 밤에 바람이 안 부는 평온한 날에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날에 그때 ESS에 모아놨던 전지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ESS 전지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재사용이에요. 아니면 이게 저희 캠핑용 충전기로 캠핑에서는 뭐 아주 큰 전기인 필요 없잖아요. 잠깐 나 혼자 텐트에서 약간 불빛 조금 체격일 때나 이런 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막 전기 무선 자동차 애들 갖고 노는 거에는 동력이 많이 들잖아요. 빨리 달려야 되니까. 거기서 조금 달아서 쓰는 거 바로 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시계 같은 데 넣는 사람이 있어요. 시계는 조금 드니까. 그게 재사용이죠. 바로. 그래서 ESS용이나 캠핑용 충전기로 재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금속을 뽑아내서 다시 배터리로 만드는 재활용.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재활용, 재사용 이쪽으로 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말한 그 ESS용으로 쓰겠다는 얘기가 그게 재사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폐배터리는 처리를 할 때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나뉜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하네요.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 이게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19년에 1조 6,500억이었는데 2050년에 600조 원이 된다고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너무 크죠. 2040년만 되면 전기차가 4,636만 대가 우리나라 거의 인구수에 비례하는 대수가 폐차가 된다고 합니다. 2040년이면 지금 거의 10여 년 안팎밖에 안 돼요. 그럼 폐배터리가 2040년이면 폭증을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버리거나 묻으면 이건 또 환경오염이 돼. 이게 다 중금속이기 때문에 토양이 다 썩어요. 그런 면에서도 ESG 경영 면에서도 반드시 폐배터리 재사용이나 재활용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죠. 탄소중립으로 가니까 시대가. 전세계 폐차 전기차 BEV 그리고 PHEV 이 지금 BEV가 우리가 말하는 순수 전기차예요. 테슬라에서 만드는. P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P, 플러그, H는 하이브리드. 도요타에서 주로 만드는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다음 전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는 짧은 거리는 전기로 가다가 시동 걸 때나 이 전기로 구동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연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기관으로 가면서 그 엔진에서 발생되는 전력이 다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코드를 꽂는 전기차랑 똑같은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코드 같은 게 없잖아요. 전기차 충전소에 필요가 없어요. 내연기관으로 발전하는 거라.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코드를 같이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만큼 많이 갈 수 있죠. 전기로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 중간 단계인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전기차로 넣었을 때 2025년에 54만 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040년에 가면 4,634만 대가 된다는 거죠. 2025년에 54만 대에서 15년 만에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량으로 따지면 2025년에 42기가와트C 이제 단이 많이 나오죠. 이거 계속 GWH 2040년에 3,455기가와트C 80배 넘게 대수는 100배 넘게 용량은 80배 넘게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서 재활용 시장 아까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아셨죠. 재사용을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서 재활용 시장만 떼면 폐 배터리에서 금속 뽑아내서 다시 배터리 만드는 2025년에 26기가와트C에서 2040년에는 1,606기가와트C 그러니까 전기차 폐 배터리 시장의 절반 정도가 재활용 시장이네요. 금액 기준으로는 2025년 6조원에서 2040년에 66조원이 될 거다. 아까 전에 글로벌 전기차 폐 배터리 시장 2050년 최대 600조로 예상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폐 배터리 시장이 지금 전기차 성장 속도만큼 그대로 그림자를 뒷부분으로 옮겨서 연수만 뒤로 갈 뿐이지 전기차의 성장 바로 뒤에는 그림자처럼 폐 배터리 시장의 확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폐 배터리 시장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 그럼 기업들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제일 적극적인 건 당연히 배터리 회사예요.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계속 얘기했듯이 LFP 배터리를 자꾸 쓴다고 하니 리비안도 쓰고 테슬라도 쓰고 이런다고 하니 현대자동차도 지금 엔트리카,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데는 안 쓰겠죠. 근데 엔트리급의 작은 경차 쪽에는 LFP 배터리 차용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차값이 낮은 쪽에서 LFP 배터리를 차용할 여지가 있죠. 어쨌든 간에 현대차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3원계, 4원계 이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꿈의 배터리는 너무 멀고 아직도 너무 할 산이 많고 그러니까 폐배터리 시장을 이걸 빨리 안 하면 우리 지금 이거 구도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위기감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GM하고 친하잖아요. GM하고 배터리 공장도 합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GM과의 합작법인으로 합작법인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니켈 2만 톤 확보를 위한 근데 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이 바로 재활용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잘 그것도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이 순수하게 오염이 없이 뽑아내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주 순수하게 잘 뽑아내서 순도 높은 걸 뽑아내야지 배터리를 재활용 했을 때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는 기술이 있는 라이사이클과 계약을 맺어서 니켈 2만 톤을 확보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SK온 회사가 지금 LFP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얘네도 결국에는 NCM, NCMA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 개발을 개발했어요.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특허로 54건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리튬을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형태로 회수하는 이 기술이에요. 그리고 니켈, 코발트도 고순도로 추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튬,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리튬이 중심이 될 거고 리튬은 그 리튬의 전화가 둥둥 떠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그리고 거기에 양극재 속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고순도로 추출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업체죠.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HY 클린 메탈을 만들었어요. 포스코와 중국 화이오코발트가 65대 35로 만든 합작 회사고 1,200억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재활용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 공장 옆에다가 했냐면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공장 바로 옆에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다 만들었냐면 클린 메탈에서 니켈 2200톤, 코발트 700톤, 망간 600톤, 탄산임미탄 2100톤 이 생산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폐배터리에서 이런 걸 다 뽑아낸 다음에 바로 옆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공장으로 보내버려요. 거기다가. 양극재에서 NCM, NCMA를 쓰니까 NCM, NCMA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양극재에서 새로운 양극재 만들어서 배터리 회사에 넘긴다는 얘기에요. 포스코 케미칼은 GM이랑 또 친하니까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친하니까 그러니까 포스코 HY 클린 메탈에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을 보내면 포스코 케미칼에서 재활용 양극재를 만들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내겠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GM에다 보내겠죠. 이런 것이 지금 밸류체인이 완성된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이거는 이제 건설회사인데 SK 에코플랜트가 워낙에 폐기물 사업에 관심이 많죠. 폐기물 우리가 건설 폐기물이니 무슨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기물이잖아요. 결국. 여기도 결국 또 손을 대고 있어요. 싱가포르 전자 폐기물 처리 업체 테스를 1조 2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요즘 완전 폐기물 업체 부루마블을 하고 있어요. SK 에코플랜트가 GM하고 포드가 테스가 폐 배터리를 비롯해서 전기나 전자 폐기물에서 니켈이나 코발트를 원자재를 뽑아내는 업체야. 지금 어떻게 하면 잘 뽑아내느냐 그 업체들을 지금 다 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GM하고 포드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인게 LFP 배터리가 싼건 알겠는데 비싼 차에다 LFP 배터리는 차마 탑재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고순도의 폐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폐 배터리 재활용 기술 보유한 레드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리고 중국 CATL도 마찬가지입니다. CATL도 지금 LFP 배터리를 많이 써준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CATL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로 올라갔지만 비아디라는 중국 또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CATL이 LFP 배터리를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CATL에서 독점 공급받고 있으니까 CATL은 LFP 배터리의 강자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LFP 배터리의 강자는 비아디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4위 5위 정도 하고 있죠. 지금 1위가 CATL,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3위가 파나소닉, 4위가 비아디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 SK이노벤션이나 다른 애들은 밑에 5위권에 있고요. 그래서 CATL은 실제적으로 3원 개 강자입니다. 근데 워낙에 LFP 배터리로 테슬라랑 연관을 맺으면서 강조돼서 그렇지 그래서 LFP 배터리의 강자인 비아디가 지금 치고 나오면서 거기에 점유를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가만히 이거에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후베이 이창시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CATL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배터리 회사, 양극재 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다가 SK 같은 건설회사까지 지금 모두 다 여기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사실은 관련주가 저런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폐배터리 공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규모의 공장 건설할 비용이 필요하고 아까 인수하려고 해도 이 기업들이 비싸요. 이런 재활용 기업들이 몸값이 높아져서 그래서 사실 이 관련주로 개별주를 이렇게 뽑아내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규모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지금 영화테크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기업들의 움직임에서 봤던 그 대기업들 위주로 결국 판이 돌아가고 있어요. 영화테크는 엄밀히 말하면 재사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는 재활용이 아니에요. 재사용이요? 네, 전기차에서 고전압, 전기차 고전압 폐배터리를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막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테슬라 가지고 질주 원하시는 분은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애들이 갖고 노는 무선 자동차 한강 가면 애들이 막 그거 조정하고 있잖아요.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막 스키드마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동력이 필요하니까 고전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ESS용으로 가면 그게 무슨 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한 거를 모아두는 고스란히 모아두면 되죠. 그러니까 저전압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도 거기 쓰이는 거죠. 무선 자동차에 쓰다 시계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계 시침분침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겠어요. 그게 미친듯이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안되죠. 전기차 고전압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다른 분야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거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 스토리지의 줄임말이잖아요. ESS가. 아까 말하는 대로 여기 ESS 전지를 주로 탑재하는 게 요즘에 ESG 경영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친환경 발전들이에요.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그런데 다 공통점이 뭐죠? 다 공통점이. 원자력하고 다른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힘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발전을 안 하는 시간에는 그 전력을 가정이나 공장에 그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 있을 때는 공급을 못 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풍력 발전, 바람개비가 돌고 있는데 그때 공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멈췄을 때. 그래서 그 ESS용으로 쓰는 거는 전기차에서 수명이 다 한 것도 전기차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애들도 ESS에서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테크가 하는 거는 충청남도랑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제작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영화테크가 이제 앞으로 태양광, 풍력, 조력 이게 원자력 발전을 키운다고 해서 죽이는 건 아니고 새로운 정권에서도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한쪽으로 너무 쏠려있던 것들이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면 2050 탄소중립이 더 어렵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을 살리는 대신에 이쪽을 죽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정권에서도 이 친환경 발전이 죽는 건 아니에요. 친환경 발전이 죽는 게 아니라 친환경 발전은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ESS 시장도 커지겠죠. 그리고 ESS 시장이 지금 몇 건의 화재가 일어나면서 되게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ESS가 전지가 터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ESS의 기술 개발이 더욱 더 지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사용 부분에서 영화테크는 강점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은 사실은 지금 배터리 대형 업체들이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재사용 부분에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관련주들이 재사용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테크는 재사용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